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로이터통신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216억 달러로 추정됐다고 국토안보부의 용역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. 또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건설 비용이 250억 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는 트럼프가 선거기간 주장했던 12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. 국토안보부는 오는 4, 5월쯤 의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뒤 늦어도 9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.